서영인 붕괴점 서영인 붕괴점 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아예 생긴 후엔 자신감을 멈추는 태도 끝까지 세라도 나이스의 이런 모습에 자꾸만 길이 가게 되죠. 뭔가 잘 안 돼. 그리고 그걸 멈춘 채 나이스는 이 기회를 멈추지 않고 세라에게는 다가가죠. 하지만 세라도 나이스가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겪겠죠. 그런데...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하겠어. I'm so... I'm so... Oh my God! I'm so scared!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네. 그 수로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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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